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방금 전 속보로 기시다가 오염수 방류를 24일에 시작한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러니 실시간으로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민주당에선 오염수 방류 시점 발표시 비상의총을 하겠다고 했기에 지금 내부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일본 오염수 안전하다는 영상을 제작한 게 드러난 겁니다. 무려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오염수 방류에도 한국이 위험하지 않다 이런 취지를 담은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는 건데요. 이걸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내년에 투표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러다 독도도 넘어가겠다. 영업사원 1호 타령하더니 맞구나. 일본 영업사원 1호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동해는 일본해가 아니라고 했어야 된다. 왜 항의조차 안 하고 침묵하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방금 전 속보로 김남국 의원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윤리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건데요. 남은 임기 동안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 건 국민의힘, 시대전환 조정원 같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라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외로도 지금 자칭 보수 진영 내부가 계속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요. 최근 조원진 씨는 김태우 재보궐선거 출마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후보 등록하라고 사면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건 결국 김기현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이동관을 비롯해서 친익의 기용은 윤석열의 한계다. 김무성 같은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민심이탈뿐만 아니라 친박계가 결집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공관위원장이 되면 난리가 난다는 거고요. 결국 사법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에 친박계에서 어떻게 보겠냐. 이건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 이렇게 벌써부터 별별 비판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의원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엔 또 반란군 쫓아내고 유혈 입성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친융계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아무튼 당권 회복에 주력하겠다면서 윤핵관을 계속 저격하고 있고요. 이준석, 유승민, 천아람 등등을 계속 갈라치기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저들이 민주진영 내부에도 계속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보인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이동관 씨를 향해서도 공개 저격을 했죠. 한마디로 공산당 기관지라는 말은 대통령이나 권력자한테 아부하는 언론에 일침을 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꼰 겁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수도권 위기로 내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자중질환이 격화되고 있죠. 지도부는 당연히 갈등 확산을 피하려 하면서 더 나아가 오히려 엉뚱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면 내년 총선 1당 무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펜코에서조차 자신감 봐라. 아직 잠이 덜 끈 거냐. 무난하다는 뜻이 바뀐 거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정도고요. 결국 이동관은 인명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놓고 총선 1당 무난하다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당장 김장겸 고대영 이런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실컷 엄플 쏟아내고 좌파 좌파 타령하는 거 전부 다 국민의힘 리스크로 돌아갈 겁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괴단방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명 박근혜 정부 때 편향적 보도했던 사람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지금 저렇게 뭐라도 되는 양 엄플하고 다니면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